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맥스 루크헤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동화작가이기도 하고 많은 신앙서적을 쓰신 분이신데 저희 나라에도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으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조종사는 승객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나는 미주리주 상공 어딘가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 이에 대한 좋은 신뢰를 보았습니다. 승무원은 곧 이상기류가 있을 테니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은 너무나 소란스러웠고 승객들은 그 말을 빨리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승무원은 또다시 주의를 주었습니다. 대부분 승객들은 승문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조를 받고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자리를 지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앉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마디 들려오는 조종사의 음성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브라운 기장입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다친 승객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 책임을 분명히 해둡시다. 제가 할 일은 폭풍을 뚫고 여러분을 잘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제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앉아서 안전벨트를 채우십시오. 그때 화장실 물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수줍은 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얼굴을 붉힌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종사의 말이 틀렸습니까? 조종사는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는 그 남자가 몰라서 다치기보다는 난처해지더라도 안전해지는 편을 택했을 것입니다. 훌륭한 조종사는 승객들을 집으로 무사히 데려다 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나 개입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안전과 이 세상의 안락 중 하나를 택해야 하신다면 그분이 무엇을 선택하시길 바랍니까? 너무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앉아 있어야 할 때 서 있는 것을 보신다면 그리고 당신이 안전하기보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신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느 정도나 간섭하기를 원합니까? 그 모든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순한 줄거리로 짜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합에 있는 모세로부터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조종사다. 너희는 승객이다. 나의 할 일은 너희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그분은 소리치십니다. 그분은 어루만지시고 끌어당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벗기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복을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천걸음이라면 그분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놓고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마지막 한 걸음은 그분이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목표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표는 당신을 그분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한두 번의 흔들림을 의미한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의 불안은 기쁘게도 하늘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조종사처럼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책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먼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바로 한 걸음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상황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제국 곳곳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가 된 지 시간이 지난 열해가 지난 그들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아무 희망도 갖지 못했던 그 절망의 시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큰 어려움과 혼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제의 어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듣는 그 백성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 염려하고 조심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마음에 주신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능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리고 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합니다. 깊은 데를 들여다보는 것도 무서워하죠. 어두운 밤을 만나도 무서워합니다. 또 낯선 사람을 만나도 피하고 무서워합니다. 이것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됩니다. 밤에 어두운 길을 갈 때는 더 조심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본능이 그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을 지나서 도에 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많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에 넘치게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인간의 생활을 해롭게 하는 감정적인 요소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온전히 이기고 든든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평강으로 기쁘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두렵고 떨게 하는 물과 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삼킬 것처럼 달려드는 인생의 파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노려보는 삶의 불길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그것 때문에 막막하고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꼭 나아야 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건강 문제입니까? 그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민 아니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남몰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불과 물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에 휩쓸려가지 않고 불 속에서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제가 한 4학년 5학년 때 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부모님이 저희 동네 그때 마침 도장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좀 약하고 외수하니까 내맞고 다니지 말라고 도장에 등록을 시켜주셨습니다. 도장을 갔는데 그 도장이 유도 도장이었습니다. 태권도도 아니고 유도 도장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도복을 주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도복 입고 이렇게 멋있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훈련할 때 하는 건 누워서 하는 겁니다. 계속 눕혀놓는 거예요. 참 매일 가서 앞부분에 거의 한 30분 정도 하는 것은 누워서 고개 들고 벽 때리는 낙법 훈련회가 한 몇백 개씩 하는 겁니다. 목이 아프도록 절대 머리를 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법 훈련시키고 계속 제 상대를 시켜서 계속 업어치기 하는 겁니다. 계속 업어치기 또 매치기 거의 한 시간 내내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게 운동이고 단련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 놓고 보니까 그게 나를 굉장히 단련시켰습니다. 때로 멍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 도장에서 계속 배우는 가운데 단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절대로 머리는 땅에 닿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목에 힘을 주고 매치기를 당하더라도 머리가 먼저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단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꼭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놓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10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비난처시여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다 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어렁거리며 철석거려도 산들이 끓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므로 물과 불을 우리가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과 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물과 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의 불길 가운데에도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붙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자이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지키고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듯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일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이집트를 내 대성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해서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라고 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물건을 값을 지불하면 그 지불한 사람 산 사람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1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바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아시고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증가하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것이 된 주님의 것이 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귀한 것 여러분 비싼 돈으로 산 것 함부로 돌리십니까? 그러지 않죠. 케이스도 만들고 귀하게 정말 소중한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홍수나 불같은 재앙을 만나도 거기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주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길 원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흩어진 그 백성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지으신 그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고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이유를 혼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거짓 두려움과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알아야 할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나를 두렵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내 한 발 앞에 서셔서 내 아예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힘과 노래이시고 나의 반석되십니다. 또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냅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혁성경에 내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한 자로 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확신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도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왜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을 긍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내 내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내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지면 두려움은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온전한 소망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루트기는 회복의 씨앗은 그 그루트기는 남겨놓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회복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은 반드시 이전의 축복을 능가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사회 43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이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련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려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이전 것을 지나가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와 축복 우리가 누렸던 놀라운 복들이 크고 놀랍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억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약속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상에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은 그 회복은 더 놀라울 줄 믿습니다. 광려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야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이고 재앙이 오거나 공과 날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내 인생의 조종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아멘 순종하고 우리가 꼭 붙들여야 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자리 우리의 행할 길을 행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이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